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아데드피안 신토 파울루의 간증 미얀마에서 한 덕실한 불교 승려가 3일 동안 죽었다가 화장하기 직전 관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사이 그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데드피안 신토 파울루입니다. 그는 1958년 이라와디 델타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에서 13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고기 잡는 배에서 일을 했는데 17살 때 많은 고기를 잡아오다가 악어가 고기를 보고 따라와 꼬리로 배를 치는 바람에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구사의 일생으로 살아난 그는 배타기를 그만두고 부모의 권면에 따라 불교 수도원에 들어가서 19살 때 정식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때 새로 받은 이름이 파니타 아신트라야입니다. 그 당시 가장 존경받은 불교 지도자는 사연다오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울루는 수도원에서 6년째 되는 해에 확률병과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도중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그는 죽은 자로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후에 안일이지만 3일간 죽은 상태에서 몸은 부패하여 냄새가 나고 관 밑에는 송작물이 흘러 흥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는 영의 세계에서 황려와 같은 곳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강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그곳엔 무시무시한 불못이 보였습니다. 미얀마의 불교에는 그런 지옥 사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지옥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까이 가서 지옥의 왕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나는 지옥의 왕 파괴자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는 지옥의 왕의 불못을 들여다보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얀마의 승려복을 입은 사람이 보였는데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얀다오 스님이었습니다. 파울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끔찍한 지옥불에 들어왔느냐 당신은 개이냐 사람이냐라는 그분의 강연 테이프가 전국에 퍼져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다. 그는 좋은 선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지옥에 간 이유이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또 한 곳에 보니까 긴 머리카락을 하고 머리를 왼손으로 감싸지고 번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냐고 하니까 내가 숭부하던 가오타마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가 부처님은 좋은 윤리와 도덕의 사람인데 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가라고 물었더니 지옥왕이 말하기를 얼마나 착한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또 한 곳을 보니까 군복을 입고 가슴에는 큰 상처가 보이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아웅산이다. 미얀마의 혁명가이며 지도자이다.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다. 그러나 그가 지옥에 간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을 보았는데 키가 크고 갑옷을 입고 큰 칼과 방패를 가졌고 이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골리아시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정 다이수를 못 오겠기 때문에 이 지옥에 와 있다. 너는 지금 골리아과 다이수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옥의 왕이 너도 이곳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래서 아니요 구경만 하겠습니다. 고 했더니 내 말이 맞다. 지옥에 올 사람의 명부에 내 이름이 없다. 고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왔던 대로 돌아가라고 하더랍니다. 한 곳에 이르니까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 길은 크고 넓은데 오른쪽 길은 좁고 협착했습니다. 팻말이 붙어 있는데 왼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 오른쪽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쓰여 있더랍니다. 오른쪽 길로 따라가 봤더니 황금으로 된 길이 보였는데 너무 황홀해서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얼마를 가니 베드로라는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들어갈 수 없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지상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가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을 세상에 나가 전하라. 고의했습니다. 그제야 파울로 얘기해 내 아들아 우리를 두고 왜 떠나려고 하느냐 하는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눈을 떠보니까 간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 애가 살았다 하는데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을 붙잡고 일어나자 모두 무서워서 유령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말없이 떨면서 했는데 관에는 송장물이 새지 말라고 플라스틱이 깔려있고 송장에서 나온 액체가 고여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화장하려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방금 지옥불이 실제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잘못된 종교에 속아왔다.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것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그들은 파울러가 얼마나 열렬한 스님이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그가 배운 것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었고 깨어나는 중요한 것은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가 수백만의 스님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메시지를 오디오와 비디오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에 있는 경찰들과 불교 재단들은 수고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것들을 모아 불태웠습니다. 미얀마에서 그 테이프를 소지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는 감옥에 여러 번 감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석방이 되면 다시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 후 파울러는 불교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쯤은 사형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성경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는 썩어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르시니 건강한 모습으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던 것처럼 파울러도 이미 죽어 썩은 액체가 간에 고여 있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영적 세계가 실제이고 끔찍했기에 목숨을 내놓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아직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귀하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기셨습니다.